페이커를 상대해야 하는 베트남 최고 미드라이너 옵티머스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옵티머스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커와 옵티머스는 msi 첫째 날에 만나게 됩니다. 피넛의 위치를 본 페이커는 2대2 싸움을 걸었고 리바이를 잡아냅니다. 이번엔 리바이가 페이커를 노렸습니다. 페이커는 빠지지 않고 킬각을 잡았지만 탈진에 막히면서 스킬을 다 피하며 살아나가나 했는데 옵티머스가 침착하게 페이커를 잡았고 피넛의 빠른 백업으로 옵티머스를 잡아내며 큰 손해를 막았습니다. 리바이는 이번에도 페이커를 노렸습니다. 페이커는 빠지질 않고 와드를 지우면서 시야 싸움을 하자 리바이와 옵티머스는 페이커를 다시 한번 노렸고 그동안 피넛이 합류합니다. 방금 전에 실수를 만회한 페이커 옵티머스는 5킬 영데스였던 피넛을 노렸고 피넛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페이커에 합류해 죽게 됩니다. 푸니는 이렙 싸움에서 리바이의 갱에 당해 죽었고 피넛과 탑다이브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갱을 당해 죽었으며 결국 솔킬을 내주며 탑 지도권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페이커는 로밍을 성공시키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바텀을 먼저 밀어둔 뱅과 울프는 탑을 밀기 위해 라인을 수업했는데 베트남팀은 그걸 노리고 3인 갱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뱅을 잡았고 피넛의 백업에도 손해 없이 생존해 나가 나았는데 푸니에 합류해 베트남팀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옵티머스는 SKT의 뒤를 노렸지만 옵티머스는 SKT의 뒤를 노렸지만 주문 포식자를 올린 피넛이 원콤에 죽지 않았습니다. 옵티머스와 리바이는 혼자 있던 후니를 노렸고 잡는데 성공했지만 탑으로 합류 중이었던 아치가 페이커에게 잘렸고 3대3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뱅이 에쉬보다 먼저 합류하면서 SKT는 한타에 승리했고 바론을 먹으며 스노우볼을 굴려나갔습니다. 제이스를 잡으려던 페이커 잡는데 실패하고 제이스가 바텀에서 혼자 운영 중이자 뒤태를 타서 후니와 함께 제이스를 노렸습니다. 결국 제이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페이커는 한타에서 옵티머스와 원디를 잘라내고 생존할 성공에 나갔고 라인을 무너뜨리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페이커는 대회에서 메자이를 올리며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줬고 6킬 3대스 15시를 기록합니다. 옵티머스는 2킬 7대스 1어시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충격받은 옵티머스의 표정 페이커는 SKT에서 가장 많은 딜을 얻고 전체 딜량 2등을 하여 많은 견제를 받았음에도 뛰어난 활약을 선보여 화제가 됐었던 경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